더봄 픽소 LED 백팩은 맞춤형 LED 픽셀아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독창성과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백팩입니다. 이 리뷰에서는 더봄 픽소 LED 백팩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살펴보고 디자인, 기능 및 다용도성을 강조합니다. 이 백팩의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전면에 내장된 LED 패널입니다. LED 패널은 다양한 이미지, 애니메이션 및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픽셀 그리드로 구성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쉽게 만들고 업로드하거나 미리 디자인된 다양한 픽셀아트 애니메이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봄 픽소 LED 백팩은 단순한 패션 표현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기능도 제공합니다. 배낭 자체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잘 구성되어 수명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여러 개의 포켓이 있는 넓은 메인 수납 공간이 있어 소지품을 충분히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어깨끈과 등받이, 패딩으로 무거운 짐을 싣고도 편안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픽소 LED 백팩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용도성입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생생한 패턴을 표시하고 싶든 저녁에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표시하고 싶든 배낭을 사용하면 스타일과 환경에 맞게 다양한 모드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봄 픽소 LED 백팩은 스타일, 기능성 및 창의성을 결합한 독특하고 다양한 액세서리입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LED 패널을 통해 자신만의 픽셀아트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수 있어 어디를 가든 대담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백팩의 내구성 있는 구조, 충분한 수납 공간, 편안한 휴대 기능으로 일상적인 사용에 실용적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과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갖춘 더봄 픽소 LED 백팩은 개성을 표현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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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